뭐야? 어떻게 내려가는거야? 뭐지? 뛰어 내려오냐? 개같은거? 어떻게 내려가는지 말을 해줘야 그니까 여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른다는 말인데 내려간다는 말 아냐? 그럼 어디로 내려가? 여기 가야되나봐? 우산 펼치고 내려가라고? 개소리 하지마 내가 이곳에서 꺼내냐? 너의 마지막 방문이 지났어 오케이 열 수 없지? 아 내가 먹어둔 아이템도 없고 그렇다면 업글만 해야지 업글합시다 우리 업글 뭐 업글할까? 매그넘? 매그넘 저 매그넘 이거 업글하고 연사숙도 업글하고 나중에 하고 종합도 업글하고 탄창 크게 업글하고 주사기 보유랑 업글해도 안해도 돼 안해도 돼 돈 아까워 돈 아까워 아 작살버트 저거 괜히 업그랬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여기 진짜 어떻게 내려가지? 우산 아닌데 우산 우산 아니야 여기서 뭐 어떻게 하라고 뭐야 아 뭐야 이거 또 또 뭐가 뜨네 왜 뜨지? 뭐야 대체 게임 뭐야 대체 게임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거울 앞에 길 있다고? 아아아아 여깄구나 아 와아 씨 어 뭐있다 이즈다 앤 세레 어 뭐냐 해체하는데 개오려 걸리네 ły jem 수ięcy 중 등 그 왼쪽 잠시 뒤에 아이템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와 난리 났다 또 뭐야 jesus what could cause this much damage is that a subway sticking out of the ground yeah but look how it's positioned if we can get over there we might be able to use it to get across let's just concentrate on getting out of here 자 챕터 3개 남았습니다 오늘 과연 엔딩을 볼 수 있을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플레이 타임이 몇시간 정도 되지 볼 수 있을까 자 총알 먹고요 자 여기 뭐죠 굉장히 수상한데 오우 샛 빨리 뛰어 이럴줄 알았어 개같은거 이럴줄 알았어 조셉이랑 뛰어놀려고 자 뭐있나봐요 뭐야 뭐있나봐 뭐있는거 같은데 안보여 뭐야 와 얘 오랜만이네 뭐야 저 붙은거 진짜 오랜만이네 반갑긴하다 반갑네 반가워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밟지않게 해치하고 그렇지 한번에 끼겠습니다 여러분 뭐야 일로 들어갔는데 오 아이템 있을거 같애 오 아이템 개만이죠 왜이래 불안하게 잠깐 숨자 눈 없어질 때까지만 숨자 옆에 옆에 낼 수 있었어요 아 답답해 나가 그냥 어디있어 위에있나 어디있는데 소리가 나는거야 자 앞에 이거 줄 끊고요 아 여기있구나 다른 좀비인데 걔가 아닌데 뒤에 보지마 뒤에 보지마 아 다른 좀비도 많구나 뒤에 쳐다보지마 그렇지 어 배터리 전력이 부족하대 망했다 어떡하냐 이거 어 뭐야 뭐야 침대도 올라가 아 말도 안돼 야 침대 올라가는건 진짜 개헉지다 아 진짜 말도 안돼 이거 아 개같은 게임 세대 때리고 세대 때리고 한 대맞고 세대 때리고 피하고 아 못캐했어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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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싸우고 개같은거 싸우자 이거지 아 와 얘 뭐냐 뭐야 얘 아아 얘 로빈이었구나 얘 로빈이었구나 아 얘 로빈이었구나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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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 와 콤보 지렸다 잠깐만 패드 충전 이거 연결 좀 해놓을게요 하면서 하자 연결하면서 나 아이템 먹은걸로 되어있는건가? 아 먹은걸로 안되어있네요 개같은 게임 에 그렇죠 이거 왜 안먹어져요? 그냥 그냥 싸워 어 귀찮게 하지마 그냥 싸우자 얘부터 일단 죽이고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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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박 진짜 깜짝 놀랐네 개깜짝 놀랐네 진짜 아 다 까먹고 있었네 아 뭐야 디져 쟤를 쟤 하얀색 후드를 그냥 죽여야돼 무조건 암살을 해서 죽여야돼 무조건 무조건 암살해야돼 쟤 쟤 무조건 암살해야돼 쟤 무조건 암살해야돼 쟤 암살되나 쟤 암살되나 쟤 진짜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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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쉑 어우ock 1번 그 침대 한번 올라갔다가 침대 한번 올라가지 그치 침대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 내려올거지 내려올거야 못봤어 아직 내려오고 다시 걔 일로가서 어! 봤어! 아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샷건을 당황하지 않고 들어서 바로 그냥 바로 처리 바로 처리 바로 처리 바로 되네 바로 태워 태워 바로 처리하고 뭐야 덧 걸렸네 빠이 흐흐흐 재밌다 어 뭐야 터치는거 있네 점점 가면 갈수록 무기가 는다 니네 빡치게 하네 가면 갈수록 무기가 늘어 얘 또 살았어 죽으세요 좀 그냥 아이템 있나 뒤져봅시다 여기 아이템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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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살아있는거 다 알아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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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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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뒤져 mem 내수있어요 뒤에? 내수있어요 뒤에? 내수하고 내수하고 내수해 어 깜짝놀랐네 이거 왜이렇게 많이 주지 이거? 내수 개많다 아 이거 해체 한번 해볼까? 아냐아냐아냐 쇠뛰기 없는 짓 하지마 어 지금 함정 개맞네 아 진짜요? 돌아가봐? 알았어 한번 돌아볼게 여기서 내수 먹고 내수 먹고 조각선은 어디 있었다는거야? 조각선은 어디있어? 조각선은 어디있어? 조각선은 어디있어? 아 여기도 염산있네 염산 어디서 해야돼? 반대쪽인가보다 잠시 배제가 안 돼요 그치 바닥 구멍나고 불난방? 어딘지 아 여깄다 아이씨 족쌉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 길갔네 좋았어 하고 내려갑시다 아 일단 여기 아이템 먹고 아 부셔지네 너 움직일 것 같다 나이스 체크포인트 어 왜 체크포인트 해주지 이제 보스전인가 봐 여기 괜히 만든 게 아니야 괜히 만들었구나 여기 있나봐 여러분 소리 들려 근데 앞에서 아야야 이거 상자 여깄다 상자 여깄다 아 재수없는 상자 이거 아 바로 앞에 있나봐 아 소리 오지게 들린다 일단 해치하고 해치 못해? 해치하고 어디서 나 아 여기구나 뭐하는 거야? 자는 거야? 뭐 먹나? 뭐하는 거야? 귀엽다 또 어디 가나? 귀여워 졸기 졸기 아니 이게 어디랑 연결되는 거야 열쇠가 어 뭐야 꼈어! 어어 열쇠가 어디랑 여기 여기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열쇠 왜 안 되지? 아 열쇠 먹었구나 아 이렇게 뭐야 그럼 쟤랑 쌓아놓은 거 아닌가 본데 아직? 근데 이 판에서 그거 개많이 주네요 조립하는 거 이거 함정 다 해지하고 싸워야지 싸우려면 한 번에 깨자 진짜 두 칠 한 번에 깨자 괜히 또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치하고 그러면 개 귀찮아 진짜 한 번에 깨자 한 번에 깨자 근데 꼭 싸워야 돼? 어 깜짝이야 라따뚜기 아이씨 아이씨 라따뚜기가 가는 길이겠지 아이템 다 버릴게요 그냥 귀찮아요 어 체크포인트 됐는데? 마지막에 싸우는 건가 보네 켓맨 어디에 있는 거야? 와 나 진짜 아이템 개많이 놓친 것 같은데 그쵸? 안 뒤져보고 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왔어 하하하하하 여간적으로prem then 알았나 봐? 오이 하하 diverseistä는 사랑 respecto New Friday 네 안에 있는 물건이 묻자 그의 죽음이 모두 일어났어 그의 불편함이... 저에게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가 일어났어! 그가 일어났어! 그러나 그가 일어났어! 그가 일어났어! 그가 일어났어! 그가 일어났어! 그가 일어났어! 그가 일어났어! 어! 디렉터 카스티아노스 여사님! 내 level with me!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한에게 고생하는 이유... 그가 일어났어... 그러면, 그가 일어났어! iosa 열쇠 하나 먹었으니까 온 김에 문 하나 따 합시다... 문 하나 따자... 어? 뭐야 이거... 주사기 하나 있네... 자, 맨 끝에 꺼! 과연! 짠! 아... 7,000 어? 뒤에도 있네? 뒤에 거 한 번 더 땄어 나중에 뒤에 한 번 땄어 뒤에 거 있는 걸 무슨 11시간 지나고 알았어? 게임 시간 간지 가만있어봐 작스야 나 이거 왜 업그랬지? 진짜 자 매그넘 업그랍시다 우리 매그넘 연사속도 필요없어 어차피 차분히 쏠 거라서 됐어 가자 가자 어? 내수다 뭐야? 기껏 내수 썼더니 여기서 죽고있네 자 문으로 나가서 땅 왜 흔들리죠? 문 왜 열리죠? 길 여기네요 딱 봐도 어 내수 개많이 주네 뭔가 이상한데 조립하는 것도 많이 주고 뭔가 이상해 진짜 지금 뭔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많이 주는 얘기네 좋아하면 안 돼 나온다고 저거 뭐냐 쟤 몸에 뭐 붙어 뭐야 저거? 뭐 붙여있는 거야? 조져줘야겠네 안락사 시켜줄게 그거 터뜨리면 터지겠지? 그렇지 이럴 줄 알았지 개같은데 어? 와 또 나오나? 디에이 나오나? 어 잠깐만요 아이템 그렇지 그렇지 아이템 많이 줘야지 주사기 쓰고 풀빛 채우고 하나 먹고 그렇지 주사기 업그라는 건 진짜 돈 낭비야 여기서 총알 먹고 가자 상자 부신 곳 위에 열쇠 있다고? 와 진짜 천재다 님들 이거 어떻게 알아? 우와 쩐다 님들 총알 먹고 괜히 한번 문 열어보고 아이템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함정 함정 나올 것 같은데 자판기가 자판기 닫혀있네요 지금 크로스보 화살 제작할 수 있는 템을 개많이 줘요 왜 이렇게 많이 줄까? 뭐 힘드네 뭐야 뭐야 으아악 아 저거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터지네 처음 겪어봐서 바로 눌렀어야 했네 너 살아있지? 가자 자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왠지 어 예수 개많이 줘 여러분 채터 14에서 15 가는 건 짧아요? 아무도 몰라? 진짜 노다지다 어 소리가 뭔가 아 원래 다른 분들은 싸웠어요 차갑구랑 아 뭐 있을 것 같아 또 여기 내가 못 뛰었어 잠깐만 없네 가 그냥 어 저기 있다 같이 가 친구야 뭐 뭘 그렇게 싸 뭐야 설마 사각두니?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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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미안 아 그냥 나 그냥 얘 얘 그냥 쟤 따라가고 내한테 사각두 붙여줘 미안해 미안해 잠깐만 어 어 미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니 근데 사각두 안 죽잖아요 쟤 무적이잖아요 사각두는 쟤 보니까 저번에도 안 죽었잖아 여기 근데 불 왜 끄는 거야 어 열쇠다 저게 뭐야 또 와 뭐야 저거 아이씨 로봇청소기 오졌다 저거 쏘면 어떡해 저거 쏘면 어떡해요 아 쏘면 끄딱없구나 와 함정 질이네 이거 와 잠깐만 함정 어떻게 하는거 아니 개같은거 어떻게 나가 이거 아 말도 안돼 진짜 열쇠 주웠어요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앉아서 가야겠다 앉아서 아 왜 갈리면 발가락 갈리는거 아니야 아 발 아 개미지만 입네 뭐야 그냥 가 개같은거 어 개미지만 입으면 상관없지 큰일 날 뻔할까 저기 함정 오케이 저기 염산 바로 들어가면 안돼요 아 로봇청소기 질이네요 진짜 아 이건 또 뭐해요 아 진짜 저 정신났다 진짜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아니 이건 아니다 그냥 들어가 개같은거 그냥 들어가 들어가 그냥 아이씨 주석이 채워 어휴 다 와놓고 죽을 뻔했네 아 까주 끼주님 한개 펜가 감사합니다 끼주님 한개 펜가 감사해요 아 주석이 좋아요 와 아 주석이 업그랄까 소지 개수 업그랄까 업그랄하는게 좋을 것 같아 그냥 정신 놓고 가다가 줄에 걸려서 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돼 뭐야 눈 왜 떠 와 씨 와 뭐야 깜짝이야 와 와 지 혼자 사네 진짜 이거 결국엔 나 내가 이거 다 아 되겠어요 바로 또 너야 그래 나다 그래 가자 싸워야되는 운명인가 보다 우리는 눌러서 부는거 아닌가 아 뭐 어떻게 해야돼요 잠깐만 뭐 해야돼 아 문 어 잠깐만 아 잘 됐다 기다리면 알아서 와요 버티는거지 총 쏠 필요 없잖아 버텨 그냥 그냥 총 쏠 필요 없잖아 버텨 어 버텨 바같이 돌자 동매 한 바퀴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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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부춥시다 손뼉을 친면서 줘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춤추자 많아 어 빡췄다 잠깐만 알았어 노래 안 부를게 미안해 안 오늘대왕χ 안와 난 admired 삼겹살 먹고 싶네요 아 오늘 저녁 삼겹살 먹을까 이거 보니까 삼각살 먹고 싶네 스테미너도 프로클해서 별로 이제 한두번은 죽여야돼? 너무하놔 그니까 이거 한두번은 죽여야되나봐 그래그래 한번 싸워줄게 일로와 들어와 와 뭐야 왜 안죽어요? 원래 차카 한방에 죽었었는데 아 맞다 대가리 아니지? 자 약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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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찌 한방 그 다음에 찌찌 두방 어어ㅏ어어어ㅓ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매그넘매그넘 아 매그넘 쓰기엔 너무 아까운데 아우 아 뭐야 바로 열렸어 나이스 총알 최대한 아꼈어요 매그놈 안썼습니다 나이스 스나 두발에다가 권총 세발 네발인가? 최대한 아꼈어 근데 뭐야 갇혔어 헐 뭐야 내가 뭐 조종한건가? 여보세요? 뭐지? 아 아니네 자 문 열고 아이템 짠 아 없네 젠장 자 괜찮아요 저 열쇠 두개 먹었죠 여러분 저 열쇠 두개 먹었어요 게이득이에요 여기도 있네 아 지렸네 여기도 있네 세개 뭐야 왜 안줘 못 먹어 왜 열쇠 아 방금 떴는데 안 떠 열쇠가 아 아니 바로 앞에 있는걸 그렇지 세개 나이스 어 뭐야 함정있어 이거 일자에 무조건 함정있어 진짜 없네 아 있을거 같은데 함정 어 뭐야 열쇠 또 있어? 아 다른거구나 어우 저기 있다 여자 살았네 여자 살았네 여러분 마지막이라서 퍼주는거 같아요 그쵸 마지막이라서 되게 퍼주는거 같은데 주사기 하나 쓸까? 뒤에 아이템 있단 말이야 꼬부기님 한개평가 감사합니다 꼬부기님 감사합니다 꼬부기님 감사합니다 꼬부기님 감사합니다 꼬부기님 감사합니다 꼬부기 성대모사 제가 개잘해요 고개자 것뿐드 라인 일단 바 여기는 내가 지키고 싶어? 네. 그건 내 역할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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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목소리 까는거 봐라, 개같은거. 뭐야. 와, 얘 또 떴다. 뭐지? 어, 뭐야. 너의 fault이지. 미안해. 그만해. 너ешь 안 이해? 너는 안 이해 뭐 해야 돼. 나도, 내가 봤어. 너는 안 이해, 뭘 바꾸지 마이건 내. 그러면 말해봐, 뭘 바꾸지 마이건 내. 내. tecnología. 뭐, 바꾸 가야 하고, 사과자. 내가 부탁드립니다. 내가...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녀석을 이 녀석을 하지 못할 수 없지. 리즈니가 그 자체로... 안 돼! 아! 또 떨어졌어. 와 진짜 아 진짜 이쯤에서 이제 몇 시간에 있는지 알아볼까요? 아냐 귀찮아 귀찮아. 바로 갑시다. 챕터. 자 챕터 14에요.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오늘 엔딩 볼 수 있겠는데? 뭐야 근데 보스전도 없는데 총알 왜 이렇게 많이 준 거야? 그쵸? 와 근데 로딩하면 개무섭다. 눈 달린데 입이 있고 입 달린데 눈이 있네? 자 여러분 추천 일참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두칠 검색하시면 제 채널 나옵니다.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들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많이 봐주세요. 유튜브 여러분. 저 군대 가면 제 방송 못 봐요. 유튜브로 보셔야 돼. 유튜브 미리 구독하기 눌러 눌러 놓으세요. 아이템 없나 여기? 있을텐데. 재정비 좀 하자 우리. 재정비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 쓰나가 없네. 다 좋은데 지금 쓰나가 없어. 볼트 아 잘못 넣어. 아! 다 시작해야 되나? 아 개 쓰레기 몰칠 제작했어. 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 저장 안 했잖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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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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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리스타트 챕터? 리스타트 챕터? 리스타트 챕터? 리스타트 챕터. 챕터 챕터 챕터. 리스타트. 리스타트 챕터. 아 뭔가 안될 것 같은데. 아 되겠지? 되겠지? 아 되겠지? 되겠지? 아니 네모 버튼 눌러도 아론은 눌러버렸어. 아 여기서부터 내. 다행이에요. 아 다행입니다. 아씨. 전기 다음으로 좋은게 성강인데 이러시는데 그럼 전기를 없으려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시작한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재정비. 하고 요거를 요거를 볼트 변경을 작살도 좀 억걸하자. 작살 레벨 몇을 찍었는데 불이랑 이거 두개 억걸하고 하나씩 다 들고 있다가 전기 전기 하나 얼음 하나 할까? 작살 하나 더 찍을까? 얼음도 개좋아. 얼음 개좋아. 얼음 개좋아. 얼음 개좋아요. 진짜. 작살 찍자. 작살 찍자. 작살 찍고 그 다음에 이거 들은 다음에 장전해놔. 장전 된거지? 다 된거죠? 쟁전. 오케이. 다 장전된거고 그 다음에 어... 주석이 하나 쓰고 자 이제 총알 먹읍시다. 오늘 렌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주석이 하나 먹고요. 그렇죠. 오늘 렌딩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추천 열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 진짜. 함정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줄 알았지. 해제 안 해. 해제하고 싶다. 해제하면 작살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먹을 수 있지? 그렇지. 먹고. Let's go. 여러분들 나 아직 그 열쇠 먹은거 못썼지 열쇠있다고? 진짜? 또 어디 또 어디 어떻게 그거 다 알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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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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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이가 어디야 어디? 여기 위 말하는건가? 어디 없잖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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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컬레이터 아래요 열쇠는 먹어줘야돼 진짜 중요해 까는 맛이 있어 그게 에스컬레이터 아래 기둥? 기둥 자체가 없는데 어이 오이씨 깜짝이야 이씨 뭐야 이거 어이 개같은거 이게 왜 나와 여기서 개같이 와이 디져 어이 좀비 자판기 어디 기둥 어디 어디 이럴수다 이럴수다 대체 개신기하네 진짜 좀비 소리 나요 우와 못 쏘는데 자꾸 가만있어봐요 누가 있나봐 아 저 활 쏘는거구나 자 그렇다면 기다렸다가 아니죠 재밌는 놀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저거를 신난당 이거 해체하면 꿀이겠는데 와 이거 해체하면 개꿀이다 이거 아 아이템 안주네 아 꿀이였는데 아이템 주면 잠깐만 그냥 쏘자 이거 쏘자 아 아 퍽팔탄으로 주는거에요? 아 진짜? 아 그런거였어? 아! 아냐 밑에 아무것도 안뜨길래 아 아 조졌네 망했다 총알만 낭비하고 자 여기서 총알 먹구요 내수 먹고 아 뭐야 그대로 누워 계세요 어딜 일어나세요 누워 누워 아 주무세요 그냥 계속 아 아직 일어날 시간 아닌데 진짜 개모 때리고 한 대 때리고 튀어 한 대 때리고 한 대 때리고 튀어 오케이 떼고 튀어 떼고 튀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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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지? 어어어어 어 로빈 왜있어 쟤 왜있어 쟤 왜있지 가만있어봐 뒤지세요 뒤지세요 그냥 곱게 뒤져 좀 제발 진짜 빨리 뒤져 빨리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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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불 안타나? 어 시야 시야 불타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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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총알 개낭비했다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너 개깜짝 놀랐네 어 아 총알 총알 너무 낭비했어 넷은 없고 천주지 그렇지 뭐야 얜 너 죽어있는 척하고 있는거지 이럴줄 알았어 개같은거 아 작살이다 아 근데 작살 꽉찼어 아 작살 괜히 샀다 여기서 주네 아 괜히 샀네 작살 어떻게 먹지 이거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아 거울방이 어디있는지 알고 어디있는지도 몰라야돼 여러분들 여기 갈래면 해체해야되네요 이거 목숨걸고 해체다 우리가 화이팅 자 할 수 있을거에요 자 화이팅 갑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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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거울방 있었어? 못봤어 못봤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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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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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거울방 알았어 거울방 갈게 왜 개물소리 나오지 아 여기있구나 못봤어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업글을 해서 작살 개수를 늘릴 수가 있을걸요? 아닌가? 자 일단 들어가 봅시다 뭐뭐 할 수 있는지 보자 초록색 젤? 아 쓰러 왔어 지금 잔소리 하지마 지금 쓰러 왔어 초록색 젤 잠깐만 일단 하기 전에 초록색 젤 쓰기 전에 열쇠를 먼저 따야지 빨리 문 열어 개같은거 어 같이 들어가자 지금 열쇠 세개 있을걸? 뒤에거 한번 까볼게요 짠 쓰나 아 아 쓰레기 아 아 아 내수 그래도 듣겠다 오 열쇠 하나 더 있네 오 내수 만이다 만 아 개쓰레기 아 쓰레기만 떴어 주사기 업그라고 한창 계속 주사기 업그라고 주사기 업그라고 엄청를 채우고 들면 됐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업그라를 하러 갑시다 하악 업그래 22000? 주사기 업글 하나 하고 이거 업글 해야 돼 그러면 3개까지 드릴 수 있네 아 근데 이거 하나 더 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아 작살 탄약 개수 증가 못하네 아 뭔가 아까운데 샷건 탄약 또 마스터 할까 샷건 탄약 마스터 할까 아 진짜 핵으로 그냥 다 업글 하고싶다 진짜 아싸래 그냥 핵으로 다 그냥 업글 웃긴게 뭔지 알아요? 매그놈 업글 다 했거든 거의 다 근데 근데 한번도 안쌌죠 한발도 안쌌다 매그놈 생면역 게이지 올려 근접 공격 데미지 하나 올려 하나 올려 어 좀 세졌어요 이제 좀 세졌을 거야 그냥 여기 다 쓰자 그냥 어 적용 라이프 타나가는 오르고 슬탐 필요 없고 다 했어 작살 개수 못 누리는 것 같은데요 작살 마스터 해야 되는데 마스터를 못해 부족해 뭐야 여러분 지금 아 깜짝 놀랐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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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사기 먹으러 주사기 먹자 주사기 먹고요 나머지 다 먹었나? 다 먹었죠 가자 가자 깨자 나 이제 주사 주사기 부자다 이제 나 짐 4개 들고 있다 깝쳐봐라 세이브 안해요 어 어차피 체크포인트 가면 세이브 되잖아 오 개멋있다 다 낼 수 없고요 함정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함정있다 이거 뭐야 빨간색깔 아닌가 함정 아 와 이거 놓칠 뻔했네 너 살아있지 너 살아있지 그럴 줄 알았어 걔같은거 그대로 누워 그냥 태워 죽여 어 얘 또 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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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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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와 이거 뭐야 함정 아 함정 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오 뒤집 뻔했다 와이씨 와 뒤집 뻔했다 진심 어어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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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튀어 일단 튀어 일단 튀어 일단 튀고 일단 튀고 일단 튀고 잠깐만 슬트 한번 들고 작살 쓰라고? 알았어 틀고 아 작살 아니잖아 아 잘 됐다 아 작살 보스한테 쓸래 보스한테 이네한테 쓰기엔 너무 아까워 후드티 죽었어? 후드티 아직 안 죽었어 아 미치겠다 그렇지 지렸고요 아 총 쏘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조금대 이재이 이재이 다리 후드티야 타죽어라 어어어어어어어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맞으면 안 돼 다리 타죽어 후드티하라 후드티 뒤졌어? 후드티 뒤졌나? 후드티 어딨어 후드티 후드티 니한테 내수에 1000받아야돼 후드티 여기있다 1000매놔 좋았어 이거 함정 뭐지? 진짜 개짓 써야 되는데 그래 다 잡았죠 어 왜 주온 귀신 소리 날리냐 들리냐 오케이 자 쉽게 깼어요 아 깜짝이야 아이템 먹고 아 이 돼지 뒤져 이 돼지야 뒤져 누워서 살이나 더 찌워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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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고만 있네 죽여줘야지 씻지 어 어 대가리 빵꾸 뚫리게 어 뭐야 왜 살아있어 어 대가리 빵꾸 뚫려있는데 뭐야 쟤 안 죽었네 또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그렇다면 가서 이제 빠르게 달려서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얘 살아나기 전에 빨리 가서 어 죽었네 잠깐만 그렇다면 이제 주사기를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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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템 넣고 어 뭐야 방금 뭐야 밑에 지직거렸었는데 자 그냥 싸울게요 그냥 닫공합니다 빨리 엔진풀려면 닫공합니다 아 맞다 이거 아 쉣 와 개차 피 안달았어 별로 안달았어 와 얘는 왜 안 뒤지는데 개같은 특히 아 아 아